푸른 바다가 둘러싸고 있는 평화로운 섬 도초도. 사랑보다 일이 좋아 귀농했다는 아영 씨는 어느덧 3년차 농사꾼입니다. 그래도 아직 도시사람 티가 나는 것 같은데요? 1개월은 도시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미 쇼까지 들어있어가지고. 이렇게 봐서 이게 농어가 잘 몰라요. 저 도시사람이어가지고. 진짜 이런 거 만지지도 못하고요. 남의 시금치를 다? 아 이거는 참 핸들 똑같네. 이렇게 가면 금방 가고만. 나 이제 배운전 금방 하겄네. 빠꾸 한번 해볼까? 너무 넓게 뛰었는데. 참유갈지 살살하라고. 아 저기는요. 쉬웠어 쉬웠어. 나 할만했어. 자 시금치 들어 시금치 들어. 나 사랑하는 선생님. 엄마 선생님. 엄마. 지루할 틈이 없는 아영 씨의 일상으로 초대합니다. 고맙습니다. Entertainment. TV